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. 겨울 스페셜콘사 하고 망태기 가방 같은 겨울 가방 뜰 수 있는 실을 보여드릴게요 1269번 이구요 이거는 제꺼 셔링 니트 있잖아요 볼륨 들어간 소매 그 니트를 뜰 수 있는 실입니다 그 도안이 그동안 이제 맞는 실이 없어서 제가 내렸었는데 이 실로 뜨시면 예쁠 것 같아서 도안을 다시 올려 놓을게요 제가 뜬 실도 면사 면 투구사에 이제 솔립사 한가닥 섞어서 뜬 거였거든요 이것도 여름콘사 면 콘사 있잖아요 그거 한가닥에 솔립사 한가닥 들어갔습니다 이 솔립사도 지금까지 올린 컬러 아니에요 이거는 예 좀 진한 핑크색 계열인데 핑크 완전 핑크는 아니고 약간 붉은 빛이 좀 들어간 핑크라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핑크는 아닌 것 같아요 색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딱 어떤 핑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썼던 그 연한 인디핑크 있잖아요 예 그거는 아니고 좀 진한 계열의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붉은 빛이 들어와서 그런지 이 코랄핑크 여름명 콘사의 코랄핑크 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컬러도 여름콘사에는 올라가 있지 않아요 예 두개 다 새로운 컬러구요 셔링 니트 뜨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조합을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꺼는 이제 흰색으로 뜬 거라서 좀 많이 이렇게 털이 예 많아 보이는 약간 부해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진한 컬러라서 제꺼보다는 덜 부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맛에 있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4.5mm 에서 5mm 정도 쓰시면 돼요 그리고 1270번 이거는 이제 연한 베이지 계열 연한 베이지에 반짝이가 한 가닥 들어갔어요 이제 반짝이는 거의 이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탁을 하면 떴을 때보다 약간 이제 그 기모감에 묻혀서 반짝임이 약간 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좀 밝은 연한 베이지 계열이에요 그리고 1271번 입니다 이거는 이제 초콜릿색 계열하고 약간 포도빛깔이 나는 자주색 그리고 자주색하고 바다색 계열하고 여기 가는 실 제가 잘 섞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연한 민트색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 컬러도 남자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여자는 뭐 물론 괜찮고 남자분들이 써도 괜찮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제가 조금이라서 안 떴는데 1273번 하고 1274번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1266번 그거에서 이제 몇 가닥이 빠지고 1273번은 올리브 그린이 들어간 거고요 1274번은 올리브 그린하고 조금 짙은 바다색이 들어갔습니다 곤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만 있고 굵기는 같습니다 베이스는 1266번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실이 몇 가닥이 떨어져서 예 올리브 그린하고 이제 곤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272번 1272번은 이제 가방뜨는 실인데 동전지가 떴던 이 컬러 있잖아요 예 그거에 이제 블루 계열하고 검정을 섞었습니다 모사용 코바늘 8호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이것도 안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75번 지금 여기에 들어간 요 반짝이 콘사 있잖아요 이거는 방금 보여드린 이거하고 다른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옅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색 갈색 계열하고 올리브 그린 계열하고 같이 섞었습니다 이 가방실은 이거 말고 그 전에도 올린 실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실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굵은 실이 한 가닥 들어간 거는 안감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배색을 해서 떠도 될 것 같고 남은 거 있으면 그렇게 어쨌든 이 굵은 실들이 최근에 올린 망태기 실이 다 굵은 실들이 메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거 있으면 그냥 다 그냥 섞어서 떠도 예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응용해서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